음식 속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는 일,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곤 하는 사건인데요. 국내 연구진이 1mm 크기까지 음식 속 이물질을 잡아낼 수 있는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.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초콜릿을 반으로 가르자 하얀 벌레가 꿈틀거립니다. 다른 초콜릿에서도 계속 벌레가 나옵니다. 지난해 식품 속 벌레나 곰팡이, 금속과 같은 이물질이 나와 신고된 사례는 6,400여 건이나 됩니다. 국내 연구진이 전파 중에서 빛의 성질도 갖고 있는 테라 헤르치파를 이용해 식품 속 이물질을 1mm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검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.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기존 X-ray 장치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초콜릿이나 분유 속의 벌레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. 이 장비로 들여다보면 제품이 부서졌는지 녹았는지도 알 수 있고 분말 속 벌레나 금속 물질도 확인됩니다. 테라 헤르치 대역에서는 고유의 식품 물질들, 유기물질을 가지고 있는 흡수율과 구조률이 차이가 납니다. 그 차이를 테라 헤르치 대역에서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존재 유물을 X-ray에 비해서는 유용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이 장치는 초당 50cm의 속도로 24시간 내내 검사할 수 있어 식품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기술료 5억 원을 받고 제조업체의 기술이 이전된 이 장비는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식품 검사를 위해서 기초기술만 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개발했던 이 기술들은 공장이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중에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응용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.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장치로 식품 속 이물질 사고를 10%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또 식품뿐 아니라 우편물 속 유해물질 검사나 자동차 비행기 등의 동체 균열 검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.